. 추자연 측 근황 전할 방법 고민 회복, 회의에 집중. 추자연 소속사가 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팬들과 지인들을 위해 근황을 전할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추자연 씨가 걱정하는 팬들과 지인들을 위해 근황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스포츠 경영은 추자연이 열흘째 의식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복 중에 있다고 알렸다. 현재 소속사 측은 추자연의 회복과 쾌유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추자연의 회복과 쾌유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추자연의 회복과 쾌유를 위해 집중하였다. 도움을 정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